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낚시 갔다가 잡아왔어요 저는 낚시는 되게 재밌는데 물고기를 이렇게 맨손으로 잡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표현은요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을 때 그 느낌이 싫어 입니다 자 일본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확인하러 가실게요 앞에서부터 보면은 이게 물고기라는 뜻이고요 수대가 맨손이라는 뜻이거든요 앞에 수 라는 한자가 붙어있는데 라고 해서 다른 표현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라고 하면은 맨발이라는 뜻이 되고요 수가오 라고 하면 맹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네, 같이 기억하시면 좋고 Tsukamu, 도끼 Tsukamu가 잡다 라는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도끼가 붙어있어요 도끼는 뭐 뭐 할 때 라는 표현을 만들 때 붙이시면 돼요 간지는 느낌이고요 야다 는 아시죠 싫어 라고 할 때 야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표현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을 때 그 느낌이 싫어 자 연습해볼게요 한 번도 魚を素手でつかむときの感じが嫌だ。 魚を素手でつかむときの感じが嫌だ。